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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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설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놓고 얼마 안 되어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직장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양교의 건너편에 집을 얻으면서 2004년 9월에 경양교에 등록했습니다 농구를 좋아했던 저였는데 마침 2005년에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개막되면서 교회는 나름 적응을 잘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였고 특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집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일권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허우되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는 좀 길게 이렇게 장발해서 머리띠를 하고 한 손에는 농구공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로마서 강의 집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마 저 사람 희한하다 저 사람 참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겉멋들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느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책 보시네요 그런데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신학교를 다녀 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건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려 신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밤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 결국 그 다음에 저는 신학교를 입학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 인생의 개혁을 일으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한 의미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 가장 길고 또 중요한 서신인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집약체, 기독교 신앙의 교리체계라는 그런 타이틀과 함께 성경 66권 중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해도 로마서만 가졌다면 기독교는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조금은 과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기의 순간마다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구절들이 인용되면서 기독교를 지켜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넘치는 은혜를 끼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계에 중심지였던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리므로 교회의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들 그리스도인 중에도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존재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분쟁을 일삼기도 하고 약한 자, 강한 자 등 차별로 인한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는 그 수신자되는 당시 세상 문화의 집합체인이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알려줌으로써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신앙을 지켜내는 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날 퍼스트 모더니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잠든 진리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즉 인사 및 발신자가 누구인지 정도를 소개하는 서론 부분에서조차도 당시 로마뿐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올이 알려주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삶의 실천적인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모든 여정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의 종 바올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가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가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오시니라 그로마이미아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올은 다른 서신도보다 매우 길게 자신에 대해 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바올의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올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동북부 지역에 편만하게 보금을 전하여 동방선교를 마무리하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올은 로마도 봐야 하리니 라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사실 바올의 최종 목표는 로마가 아니라 당시 땅 끝으로 여겨진 서바나 즉 스페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올 입장에서는 너무나 먼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 잠시 머물기도 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모을 수 있는 교두보 같은 곳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미 교회의 공동체가 있고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적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로마에 살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친구들로부터 로마교회의 형편을 전해 듣고 또 그곳에 가기 전에 그들의 이해를 얻고자 편지를 써서 로마로 가는 베베 편에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바올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보금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먼저 바올은 로마의 형제가 주, 퀴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소가 주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올 자신 또한 그 신분과 소속이 온 세상에 참된 주이신 예수 그리소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보금을 전하는 목적으로 부름받고 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자신이 전하는 이 보금은 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약속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성육신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에 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올은 예수 그리소로부터 아무 공론 없이 은혜를 선물로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소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케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올이 강조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6절과 7절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예수 그리소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깨우쳐 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올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바올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목표도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올의 목표가 서바나로 가는 것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그 가정 가운데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바올의 로마행은 단순히 서바나에 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곳,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큰 뜻 가운데 불러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바나로 가기 위한 가정처럼 보이는 로마행일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쁜 가운데 그곳에 속히 가게 되기를 바올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올은 몇 년 전부터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몇 번이나 막혔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로마와는 반대쪽이며 심지어 신변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렀다가 로마로 가야 하는 등 많은 장애물과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로마행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올 자신을 부르사 로마에서의 선한 일 즉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피차 아니함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올 자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함을 읽겨주고 있습니다 즉 비록 그들은 사도로 부른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 또한 당시 우상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온 세상에 참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올은 우상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온갖 핍박 중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학신 가운데 성도의 삶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계속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목표를 이루는 가정 가운데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가정 속에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 귀찮은 일들,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운데 짜증이 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이 되기도 하고 끝내는 자포자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며 원망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올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인생 여정의 시작은 물론 그 가정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고 싶은 목표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올을 성도의 인생을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목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예상과 다른 일, 싫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일, 더 나아가 실패하는 일 등 그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성도는 유익을 누리고 기쁜 가운데 그 모든 여정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 중에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과 기찮은 일들, 하찮은 일들, 재미없는 일들,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해피하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연봉 얼마 이상이 아니면 절대로 그 직장에 가지 않고 너무 힘든 일이라도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신앙은 기본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외모나 스펙이나 능력 등이 절대의 기준이 됩니다 아이를 키울 돈도 시간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만 더 편하게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핑계삼아 쉽게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서 불신자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더 못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이 그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결혼과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를 그 직장으로 그 사람에게로 가정과 자녀에게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록 연봉이 낮고 힘이 든 직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 오직 믿음뿐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결혼하여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오두막과 같은 집과 바람탈 날 없는 많은 자녀일지라도 시간과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며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다면 결국 환경을 탓하며 핑계를 대고 계속 흔들리는 마음을 갖는 가운데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삶의 여정에서 도망가거나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감옥에까지 갇혔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저 형들에게 버려진 자 팔린 자 배신과 모함의 구렁텅이와 감옥으로 던져져 잊혀져 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른받아서 먼저 그곳으로 보내진 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출애국 구원의 성취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걸려갔던 심을 만방에 손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멀고 오랜 성교여행 가운데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숱한 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보내셨기에 비록 폭풍 가운데로 나아간 것 같은 인생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물론 함께하심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과 같이 또 로마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유익을 풍성히 멋봐 누리며 기쁨으로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귀에 합당한 삶을 전심전력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암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미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 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확증한 후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음은 물론 우상문화의 중심지인 로마 이방세계에서 온갖 핍박이 있지만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알려질 정도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성도로서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사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듣고 믿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죽음을 각오하고서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의 전심으로 그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속히 로마로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이길 로마에 가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서바나를 최종 목표를 하고 있는 바울이기에 어쩌면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필요한 재정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바나 행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란 무슨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소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형성되어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완전치 않은 가운데 계속되는 분쟁과 불화 속에 핏박이 거친 파다와 같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루속히 그들을 만나 주께서 친히 전하라 명하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가운데 로마 성도들은 물론 바울까지도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서로 나눔으로 안이함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그대로 복음으로만 충만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3차에 걸친 성교사역과 또 이방인에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를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속히 맺고자 바라고 있었으며 그 길이 계속 막히고 있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뒤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할 만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른받았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고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즉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빠른 변화와 함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무제한으로 공급이 됩니다 돈을 더 배우고 싶든지 무엇을 더 배우고 싶으면 유튜브 선생님을 활용하면 너무나 쉽게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고 배울 수 있으면 더 많이 배우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그러나 많고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의 신앙 여정에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성도의 마음과 힘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가 아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이것 배우면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움직이며 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 목적을 기억하며 그 하나에 집중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야로 넣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나오는데 바로 성마귀의 구름이 움직일 때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했는데 두 변의 상황이나 이방 민족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든지 간에 그 구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 그 움직임과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가정으로 그 극장으로 그 사람에게로 보내셨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별하고 찾아내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전력을 다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그것에만 집중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트렌드를 쫓아서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분주하게 움직일 그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비록 어떤 열매가 없고 손해가 나더라도 때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또 때론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하면 그대로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템에 투자하고 저주식 종목의 펀디에 올인하더라도 교회 운동의 생애 전부와 최고의 것을 위해 부른받은 성도라면 땅에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 창고를 채우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의 삶은 로마 성도들과 같이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합당한 삶을 통해 각자의 믿음이 내 업무와 내 가정과 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 중에 기업을 운영하는 일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흩날리는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삶, 그 움직임에 믿음이 흠뻑 젖혀져 있어야 하고 묻어나야 하며 그렇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합당한 모습대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한 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낭비하며 허성세월하며 헛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버내어진 그곳에서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심하면서 그 선한 일에 언제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감으로 그 작은 일에 자라였다 칭찬받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 말에 갑장스러운 심장 대동맥 박리로 쓰러져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수술 등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단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제가 큰 통증으로 쓰러졌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벌써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보금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한 일이 없어서 왠지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무엇보다도 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응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술을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반실로 그렇게 옮기자마자 3일 만에 만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가 나 얼마나 산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참 황당하고 마음 아픈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마도 비록 정신이 별로 없는 가운데 앞서 쓰러졌을 때 기도한 내용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그 기간을 좀 대략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 사역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복을 하는 중에 죽고 사는 게 정말 한순간이구나 사람이 계획을 하고 목평을 세워 하는 일들이 참 허망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경향교에서 경향교회로 복귀하는 등 일련의 모든 일들도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오 또 합력하에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신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힘써 다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도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성도로 부름을 받아 이미 그 부르신 곳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선적으로는 신앙의 구심점 되는 바로 이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향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경향교회는 세계를 받은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 세계화 운동 특히 그 핵심인 별들의 학교와 성교회와 재신원 후원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세기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멈춤없이 돌아갈 때 경향교회는 그 부르신대로 그 존재의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세기간의 톱니바퀴중 재신원이 그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별림들이 많아도 재신원에 입학하는 별림들이 없거나 심지어 참된 진리의 보금을 가르치는 재신원이 없어진다면 보금을 전하여 믿고 순종케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교회운동도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성교사를 발굴할 수도 없어 결국 성교회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별림들이 재신원에 입학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재신원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마치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는 것과 비듯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서만하러 바로 가게 되었다든지 또는 로마로 가는 길이 지체됨이 없었다면 아마 로마서는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몇 년 후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로마 성도들이 순교적 각오로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 각종 교리 논쟁에서 기독교 정통교리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고 물론 누터에 의한 종교개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린 마음을 주셨고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 로마인이 지체되게 하셔서 로마서가 쓰여져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경양교회를 일당에 세우시고 부르사 이 폐역한 시대 속에 진리의 등대인 제신어를 지금까지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신어는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도 학생이 많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제신어를 통해 하실 선한 일을 소망하며 우리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와 여러분을 경양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할 일 많은 경양교회에서 여러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신어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더 많은 별림들이 입학하는 일 등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전심전력을 다해 제신어를 위해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른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딛고 그 부르신 삶의 합당한 모습으로 전신전력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광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조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